자기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정확히.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살짝 녹고 있어, 이게. 망고인데 무조건이지. 너무 맛있다. 망고 구름. 망고 구름이에요. 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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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찌개 먹고 나서 이것보다 더 좋은. 너무 맛있어. 김치찌개 맛있어. 망고, 망고 샤베트. 입 닦는 기분이구만. 과연 누가 맞출지? 부여 주세요. 자, 나왔습니다. 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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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복 나왔습니다. 신동엽 씨 알아요. 신동엽 씨 알아요, 안 돼요. 신동엽 씨는 했어요. 뭐예요? 우리 둘이 동식도 동식, 백문을 드립니다. 아, 몰라? 날의 경기 미녀 천하삼거리 아니에요? 실패. 심도엽 씨는 지금 글자 수. 일곱 글자. 일곱 글자. 일곱 글자. 일곱 글자. 가수. 정답입니다. 가수 일곱 글자. 가수가 일곱 글자라고? 한해. 한해. 이치원과 번민들. 아니, 아니. 이치원과 번민들. 이치원과 번민들. 이치원과 번민들. 그런 거? 그런 거야. 저기잖아요, 저거. 예전에 문 나온 거 아니에요? 엽전들. 엽전들은 나온 적이 없는데 왜 엽전을 찾지? 실패. 아, 잠깐만. 나래. 석태지와 아이들? 석태지와 아이들. 석태지와 아이들. 뭐 그런. 명절 때 이런 거 했었어.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석태지와 아이들. 뭐 그런. 명절 때 이런 거 했었어.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석태지와 아이들은 세 명이고 지금. 맞네, 맞네. 근데 이름이 무슨 가수의 어떤 느낌이 나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유명한 영어 선생님 이름이랑 비슷해요. 유명한 영어 선생님 이름. 민병철. 뭐라고요? 민병철과. 석만 바꿔, 석만 바꿔. 김병철과. 아니야, 아니야. 피호. 피호. 장병철. 실패. 넉살. 왕병철. 실패. 마병철. 실패. 강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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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과까지 하셔야죠. 그리고요. 세 글자. 저기. 제목 맞추면 되는 거야? 뭐야. 양반들? 양반들. 양반들. 강병철과 양반들. 실패. 강병철과. 삼태기. 삼태기. 오. 맞아? 가수 정답. 일단 제목, 제목 가야 돼요. 삼태기? 행운을 드립니다 이거 같은데. 삼태기가 뭐야. 행운을 드립니다 여러분께 드립니다. 제목 몇 글자. 그 노래구나. 뭐라고요? 다시 한 번요. 행운을 드립니다 여러분께 드립니다.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 있어요. 쓰리. 투. 허드립니다. 실패. 넋살. 강병철과 삼태기. 행운가. 실패.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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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병철과 삼태기. 드립니다. 아 이걸 또 빼버리면 어떡해. 실패. 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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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병철과 삼태기. 행운을 드립니다. 정답. 나오세요, 나오세요. 갑니다. 팝포먼스. 1, 2. 1, 2, 3. 레츠고. 행운을 드립니다. 쏙쏙. 쏙쏙. 우리 그룹이야? 쏙쏙. 우리 그룹이야? 우리 그룹이야?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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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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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휴, 휴.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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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휴. 휴, 휴, 휴. 휴, 휴, 휴. 휴, 휴. 굴렛어. 자 게벼 선물입니다. 게벼 선물요? 네? 코인. 코인이요? 어떻게? 망고가 통으로 들어있어요. 아니 갈아넣었다니까요. 무슨 소리야. 아예 잘게 믹서로 갈았는데 물을 막았네. 마치. 동현 씨가 먹는 리액션 때문에 지금 피피 다 빠졌잖아요. 진짜로요? 옥수수 수염차는 다 빠졌어요, 지금. 다시 올 텐데. 왜 안 오지? 목마른 데 잘 됐다. 목마른 데 잘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마표는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데 잘 됐다.